영국 윌리엄 왕자의 케이트 미들턴의 셋째 자녀인 루이스 왕자의 첫돌 기념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전통에 따라 케이트 미들턴이 직접 찍은 루이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붉은색 계통 스웨러 차임의 루이스 왕자는 나무와 풀이 우거진 야외에서 장난기어린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웃을 때 드러난 아래쪽 앞니 두 개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에선 가슴 부위에 강아지가 새겨진 푸른색 스웨러를 입고 카메라를 빤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사진을 찍은 엄마 케이트 미들턴을 쳐다본 곳입니다. 모두 석 장의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두 장은 같은 장소에서 촬영됐습니다. 이처럼 첫돌 사진이 공개되면서 세관의 관심을 모은 루이스 왕자는 다섯 살의 형 조지 왕자와 세 살 루나 샬럿 공주에 이어 현재 영국 왕위 계승 서열 5위이며 어느덧 93살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여섯 번째 증손이기도 합니다.